대구 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시시각각이라는 음식점이에요 된장찌개 전문점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된장찌개가 한 상에 3,000원 되어있습니다 밥은 무한리필이에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메뉴는 도시락 포장된대요 갈치도 포장이 되네요 메뉴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부침개도 3,000원 밥은 무한리필으로 마음대로 드시면 됩니다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애기의자도 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차돌된장하고요 부추전 하나 하고요 김치전 하나 하고 고등어도 이렇게 하나 주세요 떡갈비도 하나 주세요 나왔다 일반 된장이고 예 아 이게 된장찌개 3,000원이에요? 3,000원이예요 아 그래요? 나왔다 야 이거 3,000원이에요 된장찌개 이것도 이렇게 잘 찾아올까요? 아니아니요 이것만 주세요 이건 차돌된장이에요 아 그래요? 된장찌개 이거 3,000원 밥은 무한리필 이게 이제 차돌된장이거든요 이건 4,000원이에요 부추전 3,000원 김치전 3,000원 밥은 이거 집에서 가져왔어요 된장찌개 3,000원짜리 된장찌개 시키면 이거 나오거든요 김치 부침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 찍어가지고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김치 물! 와... 맛있다 이거... 퍽퍽 맛있다 옛날 집에도 엄청 진하고 맛있네 구수하면서 된장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맛있어요 이 김치, 열무김치 엄청 맛있어요 이거 사장님 이거는 반찬 이름 뭐예요? 반찬 이름 뭐예요? 김무침 아 김무침이요? 김무침이요? 어... 자, 김무침 아... 이야, 김무침도 맛있다! 이번에는 차돌된장 먹어볼게요 차돌된장은... 차돌을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차돌고기가 차돌박이 고기 들어있는데 4,000원이면 되게 싼 거 아닙니까? 어후... 마당!! 아... 감사합니다. 엄청 맛있는 된장찌개다! 자, 이거 밥 먹을게요! 밥 제가 했거든요? 맛있다! 김을 한번 싸서 야, 김도 바삭바삭 맛있다! 김은 여기 소금이 없거든요? 간장을 찍어 먹으면 돼요! 간장 찍어가지고 고등어 먹을게요! 2000원짜리 고등어! 김치찌개 엄청 맛있어요! 음... 맛있다! 고추장 한번 먹어볼게요 부추전도 3,000원 밖에 아냐? 엄청 싸다 제가 이거 간장 찍어가지고 부추전도 엄청 잘 튀겨졌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네 자 다시! 탁탁 찍어서 와... 부추전도 엄청 커요 사이즈도 엄청 커요 막걸리도 팔거든요? 이거 막걸리랑 먹으면 딱이네 한 병에 3,000원이거든요? 막걸리 이번에는 떡갈비를 먹어볼게요 떡갈비를 먹어볼게요 떡갈비 맛있다 떡갈비 엄청 맛있네 끝입! 랩! 아, 끊임새 맛있다!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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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청양고추, 멸치 다데기 되겠습니다 멸치가 이렇게 들어있네 멸치하고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아, 그래요? 이게 가장 메인이래요 아, 맛있다! 최저의 미자 무섭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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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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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시계 돌아왔구나? 응... 고등어... 이스티... 그 Mile where... Colin Brussels Ohh... 이스티... 리어... 그리고 Tribbrokso... 과일을 안보치다... 71아... 음... 해야되.... zy... 해야되니, 그 Terminkatar Team 손ív... 1경 못납했어요 양념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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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3,000원짜리하고 차돌된장찌개랑 부추전 김치전 떡갈비 고등어까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